미스터 선티비 미스터 선티비 미스터 선티비 슬츠입니다! 예! 진짜! 와 공고 예! 네!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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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es 마침내 öm 선티비 한 번 미군을 나갈 거랬어 긴장했어 딱 안 놓치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이 안 나고 당황스러워 그 다음 뭐였지? 갑자기 이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워 타이아를 바꿔줄 거예요 타이아를 다 나가네 타이아를 바꿔줄 거예요 저 레이싱팀으로 찍고 레이싱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딱 던져서 빨리 꽉 불어 들어가는데 풀 브레이킹하는 데가 안 되네 너무 브레이킹 많이 들어가서 레이싱이 왜 빠지는지 알겠다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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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예요 지원이 싶으면 딱 정해주게 일단 안 가고 기다려 일단 명함을 달라고 그래 하다가 그냥 저기 있으면 저는 때문에 카카오톡이 와 그래 저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조랑이 한번 주세요 할 듯 말 듯 막 쳐버릴 것 같아요 차량이란거 우리가 원래 원리를 좀 알아서 D, J, S 뒤로 카카오톡이 안 돼 뒤로 뭐야? 그냥 초반에 탈 때는 이게 막 긴장되고 모르니까 그런데 뒤에 이제 탄력 받아서 어? 이거? 잠깐만 혼자 막 타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